안녕하세요. 유에펀터 허준입니다. 지금 2021년 7월 4일인데요. 서울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. 7월 4일 날 서울이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어가지고 8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장마가 있음에 따라 대기상태, 기상상태가 안좋아서 UFO 관측이 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져요. 그래서 이 장마기간, 이 한 달의 장마기간 동안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특별한 장마기간 한 달 동안에 한국에 UFO가 출연하는 명산 시리즈 UFO가 출연하는 명산 시리즈를 해서 맛보기 영상, 휴가 영상, 힐링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장마철이 시작되는 끝나는 한 달 동안 UFO가 출연하는 한국의 UFO 출연 명산 시리즈를 연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